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오늘 특별히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이지만 8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랑에 실패하신 분들 정말로 내 목숨을 주고도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꼽고 이렇게 닫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프지만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지금 현재의 모습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저도 오랫동안 다녔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키고 또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오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성경 전체에서 주셨는데요. 그 명령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은 성경 구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빠르게 맥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베드로 전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사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 전사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형제를 사랑해라 아내와 남편 자녀를 비롯해서 네 가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원수를 사랑해라 자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고요. 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원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곳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일관계가 별로 안좋아요.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도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내에서 내 스타일인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 부분 또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일척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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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 일정 부분에는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온전하지 못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거나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나 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명령만큼 실패를 거듭하는 명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사랑해 주겠니?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우린 이 명령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데도 이 명령에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외형적인 부분들만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쿠바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쿠바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바나에서 내리면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가 막힌 럭셔리 카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엄청 멋있는 뚜껑 없는 그런 차예요. 그리고 색깔도 그리고 색깔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다고 해서 탔습니다. 타는 날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보통 견딜 수 없는 매연이에요. 분명히 보기에는 분명히 보기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하지만 속은 몇십 년 된 거예요. 무너질 대로 사실은 무너져 있습니다. 겉턴은 멀쩡하고 겉턴은 너무 화려한데 속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사실은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는 모습이 그 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페인트 칠을 두껍게 해놨는지 원래 구성하고 있는 철도 두껍지만 페인트도 두꺼워가지고요. 밖에 색칠하는데 온통 또 사람들은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끌려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요구들을 들어주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역사들을 하고 좀 괜찮게 보이고 그토록 꾸미지만 실제로 속은 바뀌지 않는 이런 모습들 교회를 수십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겉의 것을 변화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곳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충실하게 이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품어냅니다. 돌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있던 때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사람들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회도 사랑하고 무너지는 국가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분명 초대 교회보다 지금 우리는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거나 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8000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어가지고 7000개의 교회만 남았대요. 일본 전역에 그나마도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심지어는 교인 숫자가 4명 5명 이런 교회들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교회가 너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본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를 우리가 우리가 아프지만 꺼내놓아야 된다는 거지 어떤 부분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죠. 수많은 수많은 역사를 하고 수많은 헌신 하고 내버려 그 모든 것 일단 스탑하고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수많은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유독 이 명령에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자꾸 이 부분에 실패하지 왜 원수를 도무지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것까지 이해하더라도 왜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와를 죽도록 사랑하지 못하는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안되는가 나도 안되고 성도들도 안되고 교육자도 안되고 중식자도 안되고 왜 안되는가 물론 이해가 되는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요. 이런데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부분이 육신에 매여서 이런 걸 놓쳤다. 뭐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 살아면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 이런 일들에 이 명령이 실패하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야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야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 정이오 거짓의 아비 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실패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사단의 자녀였고 사단이 쳐놓은 그 문화에 우리가 익숙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 장애고 이간자면서 또 살인자입니다. 거기에 자녀였고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이속한 거짓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또한 이렇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문화예요. 우리가 개인이 악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세상을 보자고 우리는 남의 것을 뺏어 와야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죽이되 철저하게 멸망시켜야지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 일을 이루어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 즉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깨끗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면적으로 전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문화 가운데 우리는 길리움을 받은 즉 그 안에서 성장한 그런 자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그냥 죽이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 것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살고 살인하면서 살고 도둑질 하면서 살고 죽이면서 살고 이게 우리 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랐던 문화 가운데 우리 영향을 끼친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8시를 보니까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16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그하시느니라. 사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사단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자랐다.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도 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믿음의 다른 차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실패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한 이 부분 믿지 못한 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의 실패가 심각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전부 사랑의 실패자가 됩니다. 특별히 가장 최고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들한테 우리는 쓴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사랑하다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같은 자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받아본 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 그건 좋은 말이지만 진짜로 나 같은 걸 사랑하겠냐 라고 하는 저 저변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존재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다 얘기해놓고 나 같은 것을 진실로 그분이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할 만큼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함 이게 우리에게 쫙 깔려 있습니다. 수익이 물이 깨끗한 저수지가 있고 우리 집이 저수지 밑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집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호수가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어서 쫙 이렇게 우리집까지 연결시켰다고 칩시다. 너무나 물이 많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얼마든지 그 호수는 우리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뭔가에 그 안에 막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호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호수를 끌어들이는 파이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찾지? 성경, 로마서 5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6절 후반지를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경건하지 않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바로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들이신 바 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들로 알고 믿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놓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육신의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죄 자체가 되셨고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유기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앞에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고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우리를 덮을 수 있고 덮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파이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은밀하게 얘기해서 나는 예외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속임수에 지금 걸려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단히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것이라고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나 같은 것도 과연 사랑하겠냐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계속 겨우 밥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나를 과연 사랑하겠는가 그전에 뉴스를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 됐대요. 왜 그래됐냐 첫사랑의 실패라. 첫사랑이 실패하고 그 친구에게 너무 커서 먹고 살기도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40년째 할머니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한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럽고 내가 내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또 인간적으로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단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신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지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수긍하고 내가 받아들인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예외겠지 라고 한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창조세계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사건과 이스라엘을 들여서 역사하신 그것 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상한 자를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공개 주님의 주님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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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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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이한테 주겠다는 아들은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런 아들이 그런 일을 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외다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실만큼 사랑했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내가 사단 문화 가운데 자랐어요 죽이고 죽는 문화 가운데 살았다 도둑질 도둑질 하고 멸망시키는 거짓 가운데 우리가 살아 왔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점점 악하고 점점 이상한 자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죽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받아들임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항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면 필요수 우리도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실패하지 않는 자가 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제를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뭔가 막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받아들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필요수 하나님과 합형한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3절부터 5절 같은 데 보면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원수되었고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이제 돌이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자로까지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재를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통 모든 곳에 부염받는 그냥 쏟아붓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곳에 가득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지켜야 될 순종 해야 될 명령 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명령에 철저하게 실패해왔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꽤 멋진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사랑에 실패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인으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막힌담을 지금 흘고 흥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즉 올바로 믿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 받은 자는 사단에게서 벗어난 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속임수를 또 이간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 넘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너는 예외다 너 같은 걸 과연 사랑하겠냐 네가 네 모습을 알지 않냐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게 더 더럽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와서는 깨끗해지고 하면서 뒤로선 더 더럽게 사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는 만큼 상처만 받았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만 받아온 그 뒤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해서 영적으로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점점 더 이상해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계속 설득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여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으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는 성장할 것이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 까지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세워 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온전히 사로 잡힐 때 가능한 부분 이에요 뭔가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한 겁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사랑의 입장에서 이제 무너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양심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땅의 삶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사랑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덧입어서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이러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일본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린 크리찬들로 일어나야지 이번 전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냥 그때그만 꾸며왔던 죄송하지만 가짜 그리스토 인호로는 일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점점 본질 앞에 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토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어떤 의미야 이 복음을 받아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점점 살아내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정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우리 마음에 부흥받고 우리 인생에 부흥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며 아마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점점 열어주오소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우리 마음에 부흥받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실패해왔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부분에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일본 땅을 살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